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창시절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려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문장은 이겁니다. 가보인 클래식한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법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네요. 가보인 클래식한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이거 어렵네요. 가보인 클래식한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이걸 받아쓰기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하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뽑히신 분께는 햄버거 선물 드릴 거고요. 받아쓰기 문장 가보인 클래식한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이 문장입니다. 노래 들으면서 문자나 카톡 보내주세요.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요. 가보인 클래식한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였습니다. 문장에서 화병 그리고 화병이 나왔는데요. 화병은 꽃을 꽂는 병이죠. 발음은 화병. 화병이 맞고요. 화병은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여 간의 생리기능에 장애가 와서 머리와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병입니다. 발음이 화병. 화병이에요. 화병과 화병의 뜻과 발음이 다르니까 표기법도 다를 거라 생각하시는데 화병도 꽃병을 의미하는 화병처럼 화병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발음이 된 소리인데 왜 사이시옷이 안 들어가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화병은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넣지 않아요. 꽃병인 화병도 질병인 화병도 발음은 달라도 표기할 때는 화병. 사이시옷 없이 화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 문장에서 클래식하다 라는 말이 나왔죠. 클래식하다는 전통적이며 품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상에서 위화감 없이 자주 쓰는데 영어 클래식에 우리말 하다가 붙은 비정상적인 말이래요. 97년에 고전적인 고풍에 이렇게 순화가 됐습니다. 이제 클래식하다로 쓰지 말고 고전적이다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적인 찻집에서 그녀와 마주 앉으니 옛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바꿨으면 가보인 고전적인 화병을 깨뜨려 깨뜨려 화병이 났다. 이것도 쓸 때는 화병이라고 똑같이 쓰고 발음만 화병이 났다. 이렇게 쓰는 게 발음 문장입니다.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맞추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577님 아 뒤에 화병을 쌍시옷 사이시옷을 붙이셨는데 아니고요. 둘 다 그냥 화병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개밥바라기님 잘 맞춰주셨고 7682님 가보인 클래식한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사이시옷을 붙이셨어요. 안타깝지만 틀리셨고 6619님도 뒤에다가 화병 화병이라서 사이시옷을 붙이셨는데 틀리셨고요. 안타깝네요. 7836님 가나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 다이나믹한 듯 아 다이나믹은 우리말로 뭘까요? 음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알겠습니다. 교통정보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천교통정보로 아 동적으로? 아 이거 못 봤네요. 동적으로 라고 하면 된대요. 동적으로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받아쓰기 문장은 이거였거든요. 가보인 클래식한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였는데요. 이거 받아쓰기에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당첨자는 2부에 발표하겠습니다. 가나다 라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은 규현의 광화문에서 우리 유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함께 잘 듣고 왔습니다. 라디오 받아쓰기 하고 있어요. 오늘 문장은 가보인 클래식한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였습니다. 화병 그리고 화병 똑같이 쓰고 발음이 다르고 의미도 다른 말인데요. 이게 화병을 중간에 사이시옷을 잘못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화와 병이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꽃병 화병 질병은 화병이지만 발음만 다르지 쓰는 건 둘 다 화병으로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문장에서 클래식하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97년에 고전적인 고풍애로 순화가 됐습니다. 클래식하다가 아니라 고전적이다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적인 찻집에서 그녀와 마주 앉으니 옛 생각이 난다. 넌 참 고전적으로 생겼구나 이런 말도 많이 하니까요. 이게 클래식하다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말 순화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꿨으면 가보인 고전적인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받침 없이 화병이 났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개밭바라기님 가보인 클래식한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사이시옷을 붙여주셨는데요. 다음부터는 안 붙이시면 됩니다. 유걸님 가보인 클래식한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혹시 진짠지 감정부터 받아봐야겠어요. 품질보증서는 있었는지 보고 구제시장에서 똑같은 걸 사놓으면 등짝 맞겠죠. 이게 이제 처음엔 괜찮아요. 이런 짓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면 괜찮은데 나중에 혹시 이걸 처분할 일이 생기거나 더 안 좋은 건 누구한테 선물을 한다. 이거 우리 집 가보야 엄청 고전적인 건데 특별히 넣어줄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가품으로 밝혀졌다. 그럼 이제 온 집안이 망신당하는 거죠. 두 번째 걸로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개밭바라기님 고쳐서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뒤에 것도 받침 없이 써서 보내주셨고요. 0426님 가보인 클래식한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랑 바다쓰기 공부 열심히 할까봐요. 이런 거는 진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화병 화병이라고 쓰면서 하나는 화병으로 읽고 하나는 화병으로 읽어야 되는 거니까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또 김현권님 가보인 클래식한 화병을 깨뜨려 화병이 났다. 잘 맞춰주셨고요. 김성복님도 처음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셨다가 다시 화병이 안 붙는군요. 라고 해주셨고 노승현님도 다시 한번 보내주셨고 출근길 공부도 하지만 이상무라고 해주셨고요. 강형님도 정확하게 잘 맞춰주셨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장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헷갈리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유일하게 정답을 맞추신 개밥바라기님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가 햄버거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어려웠어요. 우리 작가님의 의도가 고스란히 여러분께 도달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받침없이 화병 화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내일도 저희 받아쓰기 계속되거든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벌써 오늘 끝곡이에요. 보아의 온리 러브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말씀대로 저희 내일도 오전 9시에 생방송으로 만나서 글짓기를 하며 재미난 시간 보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지금까지 연출 김종현 기술 아 내일 받아쓰기 뭐라 그랬어요? 글짓기라 그랬어요? 이렇다니까요. 아무 말이나 한 다음에 생각을 못해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받아쓰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연출 김종현 기술감독 백두인 작가 홍서율 저는 박주환이었고요. 이어지는 이수연의 모닝테라스도 함께해 주세요. 우리말로 다 되는 그날까지 가나다 라디오는 계속됩니다.